안녕하세요. 윈블맨입니다. 세계 1위 노박 조코비치. 오랜 논쟁과 소송 끝에 결국 호주를 떠났습니다. 지난 5일 호주에 도착한 조코비치는 입국 비자가 취소되면서 격리 시설에 구금됐죠. 호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는데요. 하지만 호주 정부는 호주 사회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호주 오픈 개막을 불과 하루 앞두고 다시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백신 미접종 외에도 조코비치의 행보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가 많죠. 조코비치는 지난달 확진 판정을 받고도 마스크 없이 공식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입국 신고서에 해외여행 사실을 누락하기도 했습니다. 호주 오픈의 사나이는 이렇게 호주에서 쫓겨났는데요. 이번 추방으로 조코비치는 여러 기록에 도전 혹은 유지할 기회도 뺏겼습니다. 조코비치는 지난 2008년 첫 우승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호주 오픈에서만 모두 9번 우승했습니다. 메이저 우승 20번 가운데 거의 절반은 호주 오픈에서 해낸 건데요. 하지만 이번 추방으로 10번째 우승은 도전조차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2019년부터 이어온 연승기록 4연패 도전도 물거품이 됐는데요. 특히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빠짐없이 호주 오픈에 참가한 조코비치. 17년 만에 조코비치 없는 호주 오픈이 됐습니다. 10번째 우승했다면 라파엘 나달에 이어 4상 2번째로 단일 메이저 대회 두자리수 우승 기록도 가질 수 있었는데 당분간 미루게 됐습니다. 조코비치, 나달, 페더러는 메이저 대회 우승 횟수가 20번으로 갔죠. 페더러, 나달에 이어 지난해 조코비치도 20번째 금자탑에 올랐습니다. 올해 호주 오픈에서 우승했다면 처음으로 메이저 우승 횟수도 앞서 나갈 수 있었는데요. 출전 기회를 박탈당하면서 사상 첫 21번째 우승 도전 기회는 우선 나달에게 넘어갔습니다. 조코비치에게 이번 대회가 중요했던 이유는 세계 1위 때문입니다. 현재 조코비치는 랭킹 점수가 11,015점입니다. 지난해 호주 오픈을 우승했기 때문에 올해 2천 점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아예 참가가 무산되면서 앉은 자리에서 2천 점이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2위인 단일 메드베데프가 8,935점이고 3위인 알렉산더 지베레프는 7,970점인데요. 지난해 호주 오픈에서 메드베데프는 중우승했고 지베레프는 8강 탈락했습니다. 산술상 메드베데프와 지베레프 둘 중에 한 명이 우승한다면 세계 1위가 바뀌게 됩니다. 올해 조코비치에게 걸린 중요한 기록이 하나 있죠. 바로 남녀 통틀어 최장기간 세계 1위인데요. 조코비치는 지난해 3월 페더러를 제치고 최장기간 남자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현재 360주 정도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남은 기록은 이제 슈테피 그라프의 377주 기록입니다. 만약 조코비치가 세계 1위를 계속 유지한다면 올해 6월쯤 그라프를 제치고 남녀 통산 1위까지 달성할 수 있는데요. 이번 호주 오픈이 끝난 뒤 1위에서 내려오면 기록 달성 1도 그만큼 늦춰지게 됩니다. 조코비치는 지난해 호주 오픈에서 우승하고 두 달 정도 쉬었죠. 1위 자리를 뺏겨도 2, 3월 대회를 참가하면 포인트를 쌓아 금방 1위 자리를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코비치는 지난해 클레이코티 시즌에 쌓아놓은 포인트도 많은 상황입니다. 늘 그랬듯 호주 오픈이 시작점, 비김돌이 되졌으면 했을 텐데 조코비치로서는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코비치는 지난해 모든 메이저 대회 결승에 올랐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5연속 메이저 대회 결승 진출을 노렸는데요. 이 기록마저도 4에서 멈추게 됐습니다. 참고로 조코비치의 최장 메이저 대회 결승 진출 기록은 6회입니다. 2015년 호주 오픈의 시작으로 이듬해 프랑스 오픈까지 연달아 결승에 올랐는데요. 이 부분 기록 1, 2위는 10회와 7회로 모두 로저 페더러가 가지고 있습니다. 통산 메이저 대회 결승 진출 기록은 페더러와 조코비치가 31회로 같은데요. 이번 대회 결승까지 올랐다면 32회로 단독 기록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마저도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조코비치는 이번 추방으로 최대 3년 동안 호주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호주 오픈 출전 자체가 불가하니 여러 기록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호주 오픈을 전례로 삼아 다른 국가에서도 입국이 금지될 수 있는데요. 백신 접종과 대회 출전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구독과 좋아요도 누르셨죠? 구독과 좋아요도 누르셨죠?